. 잡아당긴 타고 중견수 따라갑니다. 점핑! 잡아랍니다. 슈퍼 캐치! 중견수 DJ 피터스! 저는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. 혹시 몸에 망토 달렸나요? 어제는 조세진, 오늘은 피터스. 특히 1차전에서의 정훈 선수의 멋진 다이빙 캐치. 또 어제 경기에서 조세진 선수. 오늘은 피터슨의 슈퍼맨 다이빙 캐치. 레리 서툰 감독이 말한 팀 분위기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도 완벽한 타이밍에 점프를 해주면서 몸을 날렸거든요. 어마어마한 수비 집중력, DJ 피터슨. 사실 맞자마자 안타성 코스였기 때문에 장타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. 아, 굉장하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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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